바이올린 대니쿠 그래서 바이올린 소리는 진짜 사람 표현도 하면서 그것보다 더 깊은, 그것보다 더 높은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It's the best 챔벌 뮤직의 매력은 그건 것 같아요 벽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주자들 중에서도 마음의 벽이 없고 관객들도 벽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연주할 때는 다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있는데요,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다르니까 사람 마음을 따라서 연주가 맨날 달라져요 그래서 너무 매력있고 저는 바이올린스로서 사람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뭉클하게 하고 열어줄 수 있는 연주자가 됐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2016년에 연관스럽게 디터와 함께 처음으로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정식 멤버로 같이 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멤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너무 잘한 분들이고 제가 이제 막내가 아니네요 제가 저 밑에 동생들도 있고 저 위에 이제 형들도 있고 다 같은 이제 가족 되길 바르고 이제 되게 새로운 출발 같은 저는 2017년 디토 페스토로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요 아